2019년 4월 셋째 주 생방송 뮤직뱅크 K-차트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. 아이들과 위너,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. 점수 공개했어요. 디지털 음원 점수, 시청자 선호도 점수, 방송 횟수 점수, 음반 점수.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? 아이들 오 마이가 축하드립니다. 소감 부탁드릴게요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대박. 일단 정말 저희가 뮤직뱅크에서 이렇게 상을 받게 될지 몰랐는데 정말 다 네버랜드 덕분인 것 같아요. 정말 네버랜드 여러분들 아무 조건 없이 늘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저희 큐브 식구들 항상 저희를 위해 뒤에서 너무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그리고 또 타지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신 저희 6명의 부모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늘 성장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아이들 오 마이 가 딜이 축하드립니다.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?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.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. Dubai 감사합니다. 도전 통 congressional 팬이에요. 감사합니다. keep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